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무협지를 부르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쪽 저쪽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야, 무협지 추천해 주세요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그래도 잘 열심히 지금 저희 쪽을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래도 계속해서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하루 만에 이렇게 시가총액 천조짜리가 하루에 이렇게 등락폭이 10%가 넘게 되는 게 말이 되나? 라고 할 정도로 미국 시장이 많이 흔들렸고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실제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해온 자료에서 보시면 실제 미국 증시 섹터 같은 경우가 빨간색의 어떻게 보면 열풍이 됩니다. 파란색들은 주로 뭐냐면 경기 방어주 이런 필수 소비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경기 방어주 관련된 종목들만 조금 미국 시장에서 상승을 했고요. 특징적으로 오늘 보시면 메타만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그래도 플러스 나오는 모습이었고 나머지 특히 엔비디아 시장의 중심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많이 깨졌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프터 오늘 실제 발표가 나왔는데 나름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프터에서는 지금 현재 그래도 보아권에서는 등락이 있는 모습이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겠고 구글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아마존 같은 경우도 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별로 좋게 나오지 않으면서 밑으로 좀 많이 깨졌고요. 반도체가 오늘 특히 안 좋았습니다. 실제 이러면서 다들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다. 근데 반대로 유틸리티나 부동산 같은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 긍정적. 이거 어떻게 보면 시장 방어하는 역할에서만 이런 이슈들이 나타난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힘 있게 할 수 있어. 근데 시장이 이런데 시장이 이런데 조금 너무 저 혼자만 날뛰면 날뛰면 시장의 결하고 너무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 2년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좀 많이 하락되어 있는 거. 예전에는 국채금리가 좀 내려오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모든 걸 덮어버렸고 실제 경기 침체가 오면 시장이 한 20% 정도는 깨져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어제 우리 미국 FMC에서 동결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바로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야 7월에 안 한 거 후회할 거야 라는 이런 분위기. 그리고 9월에 50BP 이야기가 지금 현재 엄청나게 빠이야 하면서 얘기가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대지수가 밑에 쭉 깨졌는데 딱 여기 다시 다시금 왔습니다. 전자점이 왔고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위로 반대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나삭선물 같은 경우고 경우도 지금 현재 0.7% 정도 150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되어 있는 상태라서 오늘 밤 어떻게 돼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어제 좀 밀렸어요. 사실 오늘 준비한 자료하고는 좀 배치된 내용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중동 쪽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해 드릴 건데 중동 쪽은 응 뭐야 고개를 갸우뚱 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국제유가 그것만 보면 사실은 올랐어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 한 1.26% 정도 하락을 했고요. 구리선물 같은 경우도 밑으로 좀 밀렸습니다. 어제 분위기였으면 야 드디어 반등 나오고 위로 올라오구나. 야 쿠퍼 박사가 드디어 올라가네 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야 되는데 조금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선물 같은 경우 아니 금선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이스한 모습입니다. 이건 대표적인 안정 자산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해 드리겠고요. 비트포인트 같은 경우는 밑으로 조금 처지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라는 얘기를 해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미국 시장 뭐 어떻게 되어 있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 결국 장 마감 후인데 애플은 쏙쏙 넘어가고요. 아마존이 시장 예상치 하위하면서 5%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인텔이 다 안 좋게 나와버렸습니다. 뭐냐면 실적,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매출, 부진에 이어서 향후 가이던스까지, 향후 가이던스까지 밑으로 쭉 깨져버리면서 20% 정도 폭락 중이다 라는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조금 많이 밑으로 내려갔고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그리고 부동산, 헬스케어 쪽만 조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DK랑 제가, DK, 죄송합니다. DKT 오늘 지금 얘기를 해드렸는데 올라가려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결국 시장에 저버리는 모습이 조금 나타나면서 조금은 오늘 아쉽게 너무 따그다그 된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랑 오늘 연속적으로 써놓은 겁니다. 이거 어제부터 제가 써놓았던 거거든요. 홍해 긴장 때문에 해상 운이 다시 뛸 거야 라는 거. 이거 어제도 써드렸고, 어제도 제가 분명히 얘기해드렸습니다. 어제 많이 못 갔는데, 어제 많이 못 갔는데, 어제 후보, 어제 시간에도 얘들은 급등을 해줬고요. 오늘 아침까지도 가장 핫해, 핫해라는 모습이 났고. 실제 에너지 쪽 관련된 이런 이슈, 어쩔 수 없습니다. 이슈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적인, 죄송합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할 때, 지금 현재 시장의 중심이 되고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번외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 주고, 유일하게 미국에서도 헬스케어 업종들은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가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응? 긍정적인데? 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다 라는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이 이것 때문에 많이 하락을 한 겁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활동이 9개월 만에 가장 크게 위축됐다 라는 얘기, 이거 사실 3월부터 위축이 계속해서 됐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로 내려왔고, 지금 현재 4개월째, 3, 4, 5, 6, 7, 아, 5개월이네요. 5개월째 지금 현재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3월 이후부터 이런 모습은 나타났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예상보다도, 사실은 48.8 정도가 예상입니다. 근데 46.8 이 정도가 나와버렸습니다. 어? 뭐야? 너무 깨졌는데? 그리고 전월 대비가, 전월이 48.5 였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밑으로 내려가 버렸다 라는 겁니다. 조금 모습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크게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들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오늘 BOJ 회의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 BOJ는 이번 주 초반에 나왔던 내용이죠. 결국은 환율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물론 오늘은 조금 다시 환율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현재는 어제 다시 달러가 강세 쪽으로 돌아서 좋으니까, 오늘은 다시 위로 팡 올라가 버렸긴 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어? 급격하게 내려왔었네? 라는 거 하는 게 바로 이 이런 BOJ의 이런 효과였습니다.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확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확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간 이제 드디어 0%에서 어떻게 보면 0.25까지, 0.25까지 인상을 시키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걸 얘기를 가장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엔케리 자금들이 이제는 어? 야, 돌려야 되는데? 라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났고 실제 미국에서도 야, 엔케리 트레이드 자금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다라는 거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즉, 그동안에 어떻게 무의험이었잖아요. 일본에서 돈 빌려서 그냥 이자도 없는 일본에서 돈 빌려서 미국에 딱 국고채만 투자해놔도 돈 벌어. 와, 이거 완전히 뭐 같지 않아요? 와, 이거 완전히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돈 벌기 정말 쉽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이런 모습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일본은 금리를 올릴 거고 근데 이게 연속적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는 나옵니다. 근데 미국은 이미 금리 일어나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최소 3회 이상 할 겁니다. 이제 남은 거 얼마 안 남았거든요. 뭐 한 4번 정도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내릴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50pp, 빅스텝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베이비스텝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경계가 괜찮을 거니까 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 와우, 달라졌다라는 거. 조금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요. 실제 근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야, 그러면 글로벌은 어떻게 될 건데? 라는 거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이게 가능성은 있습니다. 엔케리, 엔케리 트레이드, 청상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하지만 과거 대비해서도 조금 제한적일 거야 라는 거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대비, 청상 속도나 규모는 과거 대비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을 정도. 어떻게 보면 시작이 너무나 큰 모습은 안 나올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반기에 뭐가 있냐면 미국과 일본의 정치 이벤트가 둘 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달러가 강세 쪽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즉, 지금같이 달러 약세로 가고 달러 약세 쪽으로 쭉 가고 엔하 강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추가 여기 있다가 이번에 이번 사건으로 이렇게 쭉 맞춰졌다가 다시 이렇게 돼. 언제까지는? 미국의 선거 전까지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오면서 어? 이렇게 되면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시장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네 라는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금리에 대한 인상폭이나 국채 매입의 이런 축소 속도 같은 경우도 엔화에 대한 이런 안전자산 성향 둔화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엔달러 환율의 하락 속도가 조금 더 들 거다라는 이런 생각까지도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들어보면 가장 핫하게 얘기하고 있고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 왜 이럴까? 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란이 보복을 할 겁니다. 보복은 보복을 할 건데 보복을 하는데 과연 직접적으로 전쟁이 커질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어제도 중동쪽 얘기를 해 드렸어요. 중동쪽 얘기를 해 드렸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지 못한다. 라는 데 한 표. 물론 악의 축에서 악의 축에 아니 죄송합니다. 악의 축에 아니요. 저항의 축에서 아마 공격이 될 겁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고 이란이 뭐가 없냐면요. 뭐가 없냐면 그게 없어요. 뭐? 항공기. 위에서 위 슝슝 솜에서 툭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에 폐기 처분될 수 있는 이런 비행기들만 가지고 있어서 항공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상 쪽에서의 어떻게 보면 개량이 되어 있는 거지.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이런 전쟁은 하기가 어렵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지금 현재 팩트들을 먼저 얘기해 드리자면 어떻게 되었냐면 하마스의 정치국 채도 지도자 이스라엘의 한일가 이란 수도, 이란 수도, 이게 중요하죠. 이란 수도 테이란에서 피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란에 왜 갔냐면요. 이란에 왜 갔냐면 갔던 이유는 이란 대통령 취임식 때문에 축하사절단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피살이 됐는데 어떻게 피살이 됐냐면 그것도 언론회사 이런 데서는 뭐라고 이게 나오냐면 호텔에 머물다가 호텔 그 층만, 그 객실만 폭파가 됐다고 하는데 아니랍니다. 어디냐면 전쟁한 곳들 있잖아요. 그런 전쟁, 우리 군인들 있는 거기에 앙가 앙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폭발이 터지면서 터지면서 사망을 하셨다고 하는데 앙가라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이란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그냥 일반적인 우리 호텔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앙가가 돼서 폭발이 터졌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어? 뭐지? 이럴 수가 있나? 이게 두 달 전부터 거기에 이 사람이 묵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폭탄을 설치했고 폭탄을 원격 조정으로 터뜨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면서 이란에서도 어떻게 보면 내부에 어떻게 보면 결국은 안가라는 곳은 누가 함부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부에 이런 이슈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립니다. 어찌 됐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란에서는 바로 즉각적인 보복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네타네슈 이런 이스라엘 총리 같은 경우는 뭐 괜찮아? 뭐 이런 식의 분위기다. 절대 이렇게 하면 자기가 안 했다고 하면 부인을 해야 되는데 부인을 안 했다는 것은 본인들이 했다는 걸 인정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슈들 이슈들이 그렇게 나오면서 여러 가지 조금 더 세대의 내용까지는 우리 가족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어찌 됐든 격화가 되어 있고 네타네슈는 절대 휴전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전쟁을 계속해서. 사실 전쟁을 일으킬 때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뭘 해야 되냐면요. 협상하고 끝낼 이런 생각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총리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끝나버리면 자기가 계속해서 총리로 있을 수가 없을 가능성이 좀 커져 있거든요. 그런데 총리를 벗어나버리면 자기는 사법 대상이 됩니다. 법원에 출동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슈들이 그러한 모습이 나오면서 지정학적 우려가 조금 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휴전은 한의가 휴전 대상자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어버렸다는 것은 조금 다시금 결국은 이스라엘과 정황의 축간에 이런 갈등 격화로 돌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면 홍해 이슈가 결국은 당분간은 돌아갑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해운주들의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타나 줄 수밖에 없고요. 실제 홍해 사태를 일으킨 게 후티방군입니다. 후티방군, 예멘을 근거로 둔 지하드파 조직으로 시아파로 이런 계열이 불구가 되는데 시아파가 그렇게 엄청나게 큰 조직이 아닙니다. 실제 중동 쪽에서는 시아파하고 순이파가 있는데 시아파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가 순이파 같은 경우가 85%입니다. 그런데 후티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여기가 바로 후티방 이런 헤즈볼라 그리고 시리아가 이란 주도의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저항의 축 소속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번에도 이란의 지금 헤드가 조금 미국하고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미국하고 등을 쭉 치면서 절대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 아마 후티나 헤즈볼라 이런 시리아 쪽의 이런 저항의 축 소속의 이런 분이 이렇게 대시가 가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걸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 또 움직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컨테이너선 해상 운임 추위가 올라가 딱 살짝 꺾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한번 이런 이슈들이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면서 컨테이너나 이런 통행량 추위가 어디 쪽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여기입니다. 여기만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다른 파를 다른 파가 지금 시합화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는 중입니다. 여기만 시합화하고 나머지는 순위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운주들, 흥아가 요즘 앞에 흥 붙은 친구가 가장 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해운주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HMM, 페노션이나 대안해운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고 또 하나 유가에 대한 이런 이슈들, 이거는 그래도 지금 이런 원유 제고 뿐만 아니라 이거 때문에 그리고 경기 침체 때문에 어제는 좀 하락을 했는데 어찌 됐든 불안하기는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실제 그리고 그동안에 오펙플러스가 정말 계속해서 단단하게 있었는데 이게 좀 와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잘 보셔야 됩니다.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중앙에너지 같은 경우 우리 에너지 쪽에 대한 이런 문제가, 중동 문제가 생기면 항상 두 가지, 이 해운 쪽과 에너지 쪽에 대한 문제가 매번 생긴다는 이런 여러분들 컨벡션 꼭 가지고 여러분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뒤에 오늘 또 좀 오늘 같은 날 오셨는지 일부러 오늘 오신 건데 뒤에 내용이 있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생물처럼 움직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분위기. 근데 오늘 이렇게 망가졌던 것처럼 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 내일은 주말이죠.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바이. 뿅.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spectru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